재미있는 것은 과거 때보다 신축 입증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민감도 영향도가 저는 더 커졌다고 봅니다. 지금 주택시장의 주력세대가 누구예요? MZ세대죠. MZ세대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올해 44시예요. 이 세대들이 기성세대보다 확실히 신축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리고 솔리벤상이 강하다 보니까 공급이 제때 안 된다는 것은 시장의 더 불안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2030 세대는 기존 세대와 주거관이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신조어라를 만들어냈어요. 얼죽신이라고 얼죽아시죠? 얼어주고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얼죽아 세대. 제 아들이 이제 지금 올해 서른 좀 안 됐거든요.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에 이제 어머니 이제 살아계시니까 철추수 때 가야 되잖아요. 겨울에 그 추웠어요. 시골에 가는데 이제 휴게소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좀 먹고 싶다 그랬더만 아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온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추운데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냐고. 그랬더만 아들이 하는 말이 얼죽아 아냐? 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아메리카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너무 속이 타는 게 맞나? 열불 나는 게 좀 맞나 보죠? 저는 그냥 따뜻한 것도 맛있던데. 특히 겨울에 그걸 먹어요? 저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빗대서 제가 얼죽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얼어주고도 신축아파트. 신축에 대한 선호가 과거 세대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렇게 해요. 아파트 퀴즈죠. MZ세대들은.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 아파트 편식 세대. 아파트 퀴즈.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제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MZ세대들을 보면 헌 아파트에 들어가 사느니 오히려 신축 오피스텔에 들어가 살라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만큼 신축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로요. 첫 번째 풍요로운 세대예요. 그래서 주거 중고점이 기준점이 기성세대보다 높아요. 선진국 국민이잖아요. 주거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저는 X세대거든요. 그런데 저는 따뜻한 물만 나와도 난방만 잘 되어도 외품만 없어도 저는 만족하는 세대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희들은 시골에 자랐거든요. 이런 추억이 있어요. 겨울에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방학을 12월 말에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아침에 추운데 그 물을 동생이 다 써버렸어요. 머리는 감고 가야 돼요. 사춘기니까. 그 차가운 물에 심지어 얼음이 동동 떠 있는 그 물에 머리를 감고 가본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기성세대들은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주거 만족도를 따지는 중고점이 낮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MZ세대들은 뭐예요. 풍요로운 어떤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물론 그것도 양극화가 심한 걸 알아요. 어쨌든 전반적인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경향성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렵게 사는 MZ세대들도 많죠. 두 번째로는 현재주의적 어떤 가치관. 극단적인 현재주의적 가치관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욜로, 까르피에 디엠. 이게 지배적 정서죠. 기성세대는 뭐예요. 낡은 재건축에 살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죠. 왜요. 새 차이가고 그다음에 새집을 얻는 이런 몸테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MZ세대들이 과거에 비해서 순축을 지나치게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과거 때보다 신축, 입증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민감도, 영향도가 저는 더 커졌다고 봅니다. 지금 주택시장의 주력세대가 누구예요. MZ세대죠. MZ세대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올해 44시예요. 그런데 이 세대들이 기성세대보다 확실히 신축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리고 솔리멘상이 강하다 보니까 공급이 제때 안 된다는 것은 시장의 더 불안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젊은 세대의 투자 패턴이 영끌과 갭투자였는데 배경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영끌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최대한 끌어다가 용까지 탈탈 털어서 투자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옆에서 지켜봤는데 빚을 무수화하지 않는 세대 같아요. 빚 친화적 세대라고 할까요? 빚은 경제학의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출을 모르면 빚을 모르면 너는 경제학을 공부 안 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출을 풀로 땡겨서 배팅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영끌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MZ세대들이 모아는 돈은 없죠. 기성세대 이게 따라가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 지렛대를 쓰는 거예요. 내 욕망을 달성하기 좋은 방법은 내가 덜 힘을 들여서 내 목표를 이루는 좋은 방법은 지렛대를 쓰는 거예요. 대출은 뭐예요? 레버리지잖아요. 지렛대와 같은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덜 올리는 게 목표죠. 그런데 지렛대가 길수록 어때요? 잘 들리겠죠. 그러니까 내 욕망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긴 지렛대면 어떻게 돼요? 지렛대가 부러지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영끌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비해서 너무 단박의 욕망을 이룰라는 경향이 강해요. 조급증에 걸려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위기가 오면 내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의 어떤 그런 결과가 영끌푸어. 제가 이름을 지은 거에요. 영끌푸어.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하우스포였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2012년의 결정에 따랐다고 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네. 아버지 세대 주로 X세대하고 주로 베이비 부모들이 그때 고통을 막혔겠죠. 그런데 자식 세대들이 이번에 또 그런 아픔을 겪은 거고. 갭투자의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MZ세대들은 아파트 투자를 마치 게임하듯이 받아들입니다. 아파트라는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블록을 산다고 생각해요. 아파트가 교육가지고 표준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템 사듯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가 아파트 덕템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보다 이걸 더 추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레버리지를 통해서 세입자 보정을 끌어다가 내가 집 사는 게 갭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갭투자는 조금 이기적인 투자거든요. 약간 비도덕적인 투자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세입자도 다치는 거죠. 그래서 갭투자는 단독주택을 갭투자하지 않거든요. 오피스텔은 갭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가를 갭투자해요? 유독 뭐예요? 콘크리트 블록들. 이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주로 콘크리트 블록을 마치 게임의 대상으로 접근을 하고 그걸 사고 파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갭투자라는 거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게임 세대의 특징이에요. 내가 갭투자로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뭐예요? 절반은 뭐예요? 내 돈이고 절반은 거령 세입자 돈이잖아요. 나스닥으로 따지면 QLD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배짜리 사는 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갭투자가 제가 약간 비도덕적이고 좀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갭투자가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갭투자는 세 개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첫 번째 기업형 갭투기. 막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막 서른 척척 사는 거. 이거는 투기죠. 두 번째 단순 갭투자. 내가 있잖아요. 여의도의 직장인인데 살지도 않으면서 경기도 외곽에다가 그냥 약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2021년에 무려 무주택자들이 103만 명이나 영걸로 집을 살 때.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그래가지고 한 채를 산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탓을 어찌 사놓고 자기가 경제적 은퇴? 빠여야 했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는 진짜 세입자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단계적 내진마련 전략으로 하는 사람이 저는 더 많다고 봐요. 이걸 저는 선량한 갭투자라고 봐요. 좀 안 좋은 공간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전세 끼었고 집을 사서 돈을 더 모아서 2년이나 아니면 3년이나 4년 뒤에 익조하는. 그건 나쁘지 않죠.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 일종의 단계별 내진마련 전략 혹은 사다리 전략으로 보는데. 다만 그것도 기간을 좀 좁히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MD세대의 두드러진 투자 패턴이 바로 갭투자입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전세기부지 반차 사는 거. 그런데 지금처럼 하나의 일반적인 투자 패턴으로 정착한 것은 제가 봤을 때 2016년 이후에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갭투자를 무조건 제가 나쁘다고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다만 투자를 할 때 나만 다치면 괜찮아. 세입자까지 다치게 하지는 말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가 하더라도 한 채 정도 하시는 거는 괜찮다는.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역전세나 일어났잖아요. 최근까지도. 그러면 전세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전세가 5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전세가 1억이라면 빠져버린 거야.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입자를 설득할 수 있잖아요. 월세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한 달에 제가 보통 1억이 30에서 3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당신한테 역월세를 제의하는 거지. 제가 월급 받아가지고 30에서 35만 원 드릴 테니까 계속 사십시오. 나한다고 소송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벼랑으로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투자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안정적인 소득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빠이어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7억 가지고 빠이어 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나 다 빠이어를 하고 싶죠. 저도요. 빠이어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빠이어를 꿈꾸더라도 돈을 더 모으셔야 돼요. 서울에서는 저는 빠이어 하려면 순자산이 50억 돼야 된다고 봐요. 지방에서는 순자산이 30억 정도는 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헝거리하게 사는 게 저는 빠이어의 목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삶의 행복 과정이라는 것은 그거는 수천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도 간섭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꿈을 꾸더라도 더 경제적 이런 바탕을 더 편실하게 해놓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월급이 소중하며 왜 캐시플로우가 중요하는 말씀을 제가 갭 투자를 하더라도 대량으로 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뭐예요? 버퍼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올렸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항상 가격에 내가 민감하고 그러면 멀리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분도 계시다고. 알바를 하시는 거예요. 매달을 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50에서 한 200 정도로 벌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뭐 주식 시급하면 엄청나요. 그런데 자기가 월급을 버니까 조급증에 걸리지 않아요. 단박에 뭘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쫓기는 게 없어요. 조급해지면 사고를 치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모든 자산 가격은 돈이 풀리는 만큼 그게 가파르든 완만하든 우상향을 해요. 개별 종목 빼고 지수 같은 시장은 항상 우상향이죠. 자본주의가 붕괴되지 않으나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여유를 갖고 좀 더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려면은 가격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너무 단박에 모든 걸 이루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구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어야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갭투자의 사례 그리고 연걸프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빚의 무수함 그리고 우상향 기우제가 때로는 나를 불행에 빠트릴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세입자도 불행에 빠트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그걸 피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연착륙을 할 수 있는 퍼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걸 이번에 아마 NG세대들이 저는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과 차에 대해 남녀의 생각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파트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아파트 문화는 여성들이 만든 문화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이렇게까지 많이 보급이 된 거는 여성들의 어떤 가사노동을 줄이는 효율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주거의 역사는 여성들의 동선이 짧아지는 과정이에요.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집안에서 일을 줄여야 돼요. 단독주택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NG세대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을 꿈꾸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가장 구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결혼하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72%가 아파트에 삽니다. 물론 싱글로 사실 때는 어디 살아요? 주옥구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결혼하면 아파트 문화에 좀 더 익숙해졌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파트 그러면 이게 돈, 재테크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가 가장 많아야 될 거잖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통계청의 2022년 자료를 보면 광주광역시요. 광주도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가 있고 경기력광주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광주광역시. 여기는 아파트 비중이 80.3%예요. 세종시가 85.7%예요. 서울은 58.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4%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바로 광주에 재테크를 떠올리나요? 여성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어떤 니저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아파트 문화가 좀 답답할 거예요. 옛날에 사랑채가 있었거든요. 지금 사랑채가 없었었잖아요. 지금은 거실로 바뀌었죠. 대체로 누워있으면 저 사람이 잔소리를 합니다. 딴 데 가서 누우라고. 그래서 집에 오면 나는 자인이다. 이것만 주로 부러를 많이 보여줘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아파트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일반적인 경향성이 좀 그런 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로 집을 꾸미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뭐예요? 요새 집이 화상하잖아요. 여성 취향적인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꿈을 드리는 게 어디예요? 부엌하고 화장실이에요. 그걸 많이 보통 꾸미는데 남성들은 집보다는 차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은 아니에요. 이게 모바일 홈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좀 내가 팬이 이렇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작은 방이자 소우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노래도 듣고 게임도 하고 잠시 좀 눈도 붙이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 전기차 이런 데서는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일종의 길이니까 차는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답답한 세상 사료로부터 분리된 나의 전용 공간인 동시에 해방구 같은 느낌 있어요. 약간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서 단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어때요? 취직하면 차부터 사잖아요. 물론 아파트 살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20대 남자들한테 너 로망이 뭐야?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슈퍼카. 두 번째 해외행. 그다음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정도로 보는 건데 그래서 약간은 슈퍼카를 저는 약간 사치 개념으로 봤는데 약간 럭셔리 모바일 홈처럼 봤어요.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플렉스 소비로 보는 건데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차 꾸미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튜닝 이런 걸 이해를 못한다니까. 실제로 아마 우리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리고 차 엔진 바꾸고 실내 인테리 하면 짜증날 가능성이 높을 건데요. 그런데 남성들이 그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바람을 가르면서 이렇게 달리는 차 안에서 남자들은 야생마 같은 남성성을 느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는 민폐죠. 민폐 폭주는. 그래서 확실히 여성분들은 차를 꾸미는 남자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이고 아니 그거 이동수사인데 왜 거기다 돈을 받으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은 콘크리트 둥지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꾸미기를 좀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요새 신혼 부부들 잘 보면요.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들이 가장 1순위 취미가 게임입니다. 남자들은. 여성들은 좀 많이 계시겠죠. 50대는 등산이라나 어린 게 있던데. 그러니까 40대까지도 게임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게임하는 거 보면 그를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하나의 레즈로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게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결혼을 하면은 집에서 게임하면은 가만히 놔둬도겠어요? 자연소리가 말할 거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퇴근하고 나서 지하주 차량에서 자기 차 안에서 있잖아요. 게임 1시간 하고 올라갑니다. 왜? 아무래도 이제 거실이라든지 안방에서 게임하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이게 부부싸움의 바로 기폭제가 바로 게임이에요. 게임. 그런데 차는 누구나 간섭받지 않는 나만의 어떻게 보면은 안락한 공간으로 받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은 제가 느낀 거는 집과 차에 대한 남녀 간의 생각이 약간 극도로 좀 갈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렇게 해야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모든 게 이제 적절해야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신혼부부분들 상대방을 조금 이해를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집이나 차나 어떻게 보면 다 홈이라고 보는 거예요. 홈인데 이제 하나는 모바일 홈이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고정된 홈이냐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는 존재한다. 제가 그런 mz세대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책도 내가 그래서 그런 기존 세대들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측면에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뭐 그게 뭐 나쁘다 뭐 옳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있는 자체로 그냥 그거를 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최대 간의 갈등 이런 걸 줄이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요. 그게 지나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봐요. 박스 끈이 들어오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박스 끈을 벗어나면은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박스 끈 안에서 뭐 움직인다면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저는 획일적인 담론은 없다고 봐요. 집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집값이 오르면 포모 정읍은 이게 이제 강해지니까 문제거든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건데 기준을 세우셔야 돼. 지금은 집을 오히려 팔아버리고 이런 배당주 ETF나 아니면은 뭐 미국이나 아니면 인도나 뭐 이런 휴식 투자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제 과거에는 한쪽 방향이었다면은 지금은 약간 여러 갈리길로 재택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그만큼은 이제 각자 도생이고 다양화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있으면 좋죠. 옛날에 원시 때도 생각해봐요. 그러면 너무 돈고 빌려 쓰는 거하고 내 돈고라고 같아요. 집은 굉장히 단순히 가격을 떠나서 재택을 떠나서 나의 어떻게 보면 행복의 보금자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누구나 집을 사서 가격도 오르면 좋겠고 이런 건 그런 욕심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을 사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타이밍은 안 맞아요. 타이밍을 맞춰서 부자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매입간을 낮추는 거예요. 가격 메리트를 어떻게 보면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 초에 보면 12% 올라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수도권도 지금 적어도 7, 8%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하반기에 집값 빠질 테니까 집을 산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걸 가보지도 않은 일을. 그러면은 내가 불확실성에 내가 대응하는 방법은 내가 집을 사겠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저는 물건을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타이밍만 재요. 타이밍은 저는 게으른 사람이 잰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감나무 밑에서 아하고 벌리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온 동네 감나무 밑에 뒤지겠죠. 상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먹을 만한 게 있는 건지 보셔야 되는 건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담론에 빠지지 마시고 집을 사실 거면은 실천적 사유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매입가를 낮출 거냐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건매, 다리품 솜풍 팔아서 건매. 두 번째 시세 한 15% 정도 싼 분양받는 거. 그런데 지금 분양받는 게 그게 말은 쉽지 경쟁률이 뭐예요. 100대 1 되는데 거기다가 목숨 걸을 수 있어요? 올베팅할 수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거는 당첨되려면 조선시대에 우리 손조께서 임진왜란 있잖아요. 그때 거북선에 노릇 3년 지어야 된다잖아.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가능성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고 확률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분양에 올인한다?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가점 아주 높은 분들은 해당되죠. 일반적으로 듣는 분들은 가점 잘해봐야 20점, 30점 텐데 거기다가 배팅을 해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금매도 보니까 많이 올랐어. 지금 사기 약간 괴력 같아. 분양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내가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경매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재테크의 기본은 그릿이거든요. 끈기란 말이에요. 단기 레이스보다 장기 레이스를 보고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리니 할인에 쳐야 돼요. 절박하고 간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지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막상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드리는 거예요. 건매, 분양, 그 다음에 경공매 쪽으로. 경공매는 할인 매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가보시고 항상 재테크의 왕도는 없어요. 마법의 해결사는 없습니다. 어차피 삶은 던적스럽고 진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가 2년 뒤, 3년 뒤를 본다면 집은 이왕이면 타이밍을 너무 대지 마시고 가격 메리터를 보고 저는 지금 사셔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무조건 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싸게 안 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마게넌터가 될까? 헐값 사냥꾼이 될까? 메이크업을 낮출까 고민해야 되지. 그게 실천적 사유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년 뒤를 본다면 집 안 사셔도 돼. 2년 뒤라면 집을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에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금리도 낮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르라는 뜻은 아니고 매입가를 낮춘 데 좀 초점을 맞추고. 나는요.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이제 인구 출백이 오고 20년 뒤에는 부동산이 거들날 텐데 나는 안 살까? 내가 20년 뒤니까 살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부동산을 끊어버리고 금융자산에만 올인하셔도 돼요. 지금은 누구든지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집사라고 뒤에서 떠미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모든 행위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고 선택을 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문제는 사람이 수시로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선호일관성이라고 심리학에서 표현하거든요. 한 번 먹은 생각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집 안 사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수시로 좀 흔들린다 이렇게 되면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집은 투자 대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주식에 성공하셨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사이라면 이 팁 하나만 드릴게요. 약 한 7대 3으로 아내 얘기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로 안 하신 분들은 좀 달리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내가 절박하고 간절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할게요. 집을 꼭 사야 되겠다면 부동산을 사려고 현장에 갔는데 가슴이 떨리면 사셔도 됩니다. 손이 떨리면 사시면 안 돼요. 대출이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성보다 직관이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분석보다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니체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몸은 커다란 이성이라는 말이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여러 현장을 돌아보시고 진짜 내가 저기 살면 행복할 것 같은 느낌 아마 끌림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가지고 저거 보면 설렘은 사세요. 다만 대출이 너무 많아서 손이 떨릴 정도라면 그거는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거는 영껄 부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한 두 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남론에 빠지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사유를 하셔야 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지혜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재테크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되기보다는 조금 더 다리품을 많이 파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 조금 더 부를 빨리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십시오. 지금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어떻게 보면 총량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좀 많이 넓혀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사이트까지는 안 되더라도 비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해 나가는 그런 알매의 영역을 이제 지평을 넓히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나중에 결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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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